완전히, 아, 싱싱해. 뜨거웠으면은 이렇게 싱싱하진 않았을건데, 우와, 농사 잘됐네. 상추 농사, 잘됐어요. 응, 상추하고, 깻잎도 따고, 응, 계란 하나 줍고, 으이, 새끼. 어, 이거는 아리다. 오, 이거 이거 챙겨야되겠네. 신경써서, 닦을때 봐야되는데, 오, 에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닭이 암재란 나가지구, 닦아야되요. 에이, 빨리빨리 세탁. 에휴. 자, 이렇게 딸기. 오, 이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오늘, 학원가서 딸기 마구 왔는데. 우와, 익어가네. 응.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구. 아, 많이 열렸다. 엉글었지만은, 이게 언제있나. 뭐하더니, 어, 아까 그거는, 딸기가 엄청 큰거던데. 우리는,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작은가봐. 아, 자. 빨리 빨리 가서. 어, 누구집. 벌써 왔나. 둘째 내가 온대. 오늘, 락다운 해제되는 날이라. 저녁 먹자. 둘째 내가 온다. 그래서. 헤헤. 즐거워요. 매인이 되어버렸네. 어, 연어회. 염지해왔는데. 갈비. 이게 양갈비. 이거는 나중에 먹으려 했는데. 애들 때문에 굶으니까. 메인이 되어버렸어요. 연어회. 연어회는 밀려났네. 가자. 락다운 해제턱. 포즈제턱. 겸사겸사. 아, 이거 갖고 턱냈다고 하면 된다. 땡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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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